그 사람은 약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마저 보셨죠 네 방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소주도 마셔본 적 있어요 어이구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안 나요 그냥 시험 삼아서 맛쯤 본 거죠 아 모르겠어요 술잔은 입에 대자마자 쿨쿨 자버렸어요 전부 세상을 예절오세요 toda 그럼 부르겠어요 빗겐 모래 이 우룻 우리에서 심심해서요. 네.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저 서울에 가고 싶어 죽겠어요. 왠지 아세요?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왠지 아세요? 데려가 주세요. 그때 이제는 공범이라는 생각이더라.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 날을 불렀어요. 한번 더 뺏어요. 조금만 주세요. 됐어 조금만 됐어요. 자 여기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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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